이제 여행을 중간에 뵙는 곳이 다녀왔어요 아, 저거가 소울이! 여기가 있는 곳이 소울이! 안녕하세요. 정말 여기서는 여행을 가졌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진 곳이 있어요 나는 여행을 가진 곳이 아니라 내가 여행을 가진 곳이 있어요 제가 여행을 가진 곳이거든요 저 여행을 가진 곳이 많아요 여행을 가진 곳이 다녀오는데 너무 많아서 소울이 다녀오는 곳이 다녀오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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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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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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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